오오 정확하신데요 200이신가요 50이요 1점 치셨습니다 1점 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4대인 줄 알잖아 내가 알기로는 4탄 더 2대인 줄 알잖아 아니야 3대인인가 4대인 이런 게 아니야 아 예! 아 맛있다 음 맛있는 날과는 어떤 한 번 웃음이 좋아해 아하 이 정방이 이렇게 되겠다 이 정방이 이렇게 되잖아 이 정방이 이렇게 되잖아 이 정방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카사이가 갈채라는 뜻인데 갈채 카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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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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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전 배치는 얘를 쳤으면 두 번째 목적구가 빅볼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얘를 친 격이거든요 쟤를 치면 얘가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좀 확률이 높은 편이야 직접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전에도 확률적으로 얘를 쳤으면 이런 키스가 없었는데 키스가 나는 공을 쳐버린 거에요 한 분의 샷이 들어가네 한 분의 샷이 들어가네 엔터 시즌 에어 한 점 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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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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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남으셨습니다. 3개 남으셨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하시죠. 지금 컴퓨터가 까만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선생님. 컴퓨터가 지금 까만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 잘 못찼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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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힘이 좋으시네 오 나이스 아 야 비껴치기 치시는 줄 알고 X 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회전을 치셨는데 다행히도 대회전을 쳐주셨군요 아 이걸 실수하다니 아 졌다 졌습니다 졌어 힌트까지 줘버렸으니 근데 비껴치기는 없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치실 옆돌리기로 대회전 오른쪽 회전 주고 얇게 쳐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대회전 얇게 치셔야돼 두격하게 치면 노란 공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얇게 치셔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치는게 좋아요 됐어요 아 딱 끝나네 아 잘 췄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야 아 감사합니다.